자 1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시장의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상원 선임매니저 판승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판승철님은 정말 시장에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저한테 계속 해주셨었죠. 요즘과 같은 시장에. 그게 바로 AI였었고. 그렇죠. 그 결실이 오늘 드러났어요. 대단하십니다. 갖고 계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가운데 아마 되게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모두 다 좀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일 테니까 한번 얘기를 천천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시장의 움직임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네 그러면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이게 5월 한 달간의 이 S&P500 모습이에요. 지금 너무 눈에 확 들어오죠. 제가 계속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잘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4%, 5월 한 달간입니다. 14%, 애플이 5%, 엔비디아가 16%. 어제 기준 이게 동시효과가 반영이 안 됐어요. AMD가 29%, 구글 26%, 메타가 20%, 아마존이 13%, 테슬라가 13%. 딱 이거가 있는 포트와 이게 없는 포트는 전혀 다르죠. 차이가 컸겠네요.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작년의 모습이죠. 작년에 이게 있는 포트는 굉장히 힘들었고 이게 없는 포트는 굉장히 즐거웠었죠. 그게 딱 이제 뒤집어지는. 시장이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한번 이쪽이 막강받고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면 반대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마련이고 그게 지금 올해인 거고 여기에 불을 부은 게 자금이 몰릴 곳은 인공지능이었던 거고 그 인공지능에서 이제 뭔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되게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저게 바드도 써보고 채 GPT도 써봤는데 처음에는 와 신나서 오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이것도 지겹거든요. 뭐지? 이거 실체가 있는 건 맞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 금이 거기 있는 건 맞던데? 라고 얘기를 해줬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내용이나 컨퍼런스 이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는 AI가 간다는 건? 돈은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AI 쪽으로? 네.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뭐 물론 쭉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급하게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거는 반복하겠지만 큰 추세로 보면 우상향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이 향후 10년 이상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게 가지고 오는 이 라지 랭기지 모델이라는 말 자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한테 글을 가르쳐서 계산을 시킨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산업과 결합해서 뭐가 나올지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우리 어렴뻣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쿠파일럿이 나오기 시작하고 바드에서도 뭔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뭔가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 근데 참 항상 답답한 게 산업은 시작하는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한번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엔비디아 이번에 이거 하루 종일 방송에서 계속 나왔을 거예요.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차근차근 할게요. 저도 흥분이 되니까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출 한번 볼게요. 매출이 QOQ로는 19% 올랐고요. YOY는 13%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24년 1Q가 지금 71억 달러잖아요. 근데 23년 1Q가 82억 달러였었거든요. 감소한 것 같지만 바로 직전 분기를 보면 급락했다가 매출이 뛰어오르고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막 환호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올해 70억 달러.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한 75억 달러 정도 나오겠지라고 팩트셋이나 블룸봉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애널리스트들 30명 모아놓고. 일단 숫자부터 적어내봐. 얼마가 나올지. 전부 다 78, 75, 70이 쭉 써냈을 거 아니에요. 써내서 딱 평균을 냈더니 75. 그래 그럼 75. 이게 가이던스였는데. 젠슨완 선생님께서. 선생님이시죠 이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110억 달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래 뭐 한 70억 뭐라고? 110억? 이렇게 된 거죠. 70억하고 110억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저는 특이했던 게 뭐였었냐면 보통 연간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에 잘 되고 2분기는 좀 안 될 수도 있고 3분기에 잘 되고 4분기에 더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우리가 분기당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연간 이만큼 벌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했던 게 2분기에. 그렇죠. 딱 찍어서 2분기에 110억 벌 겁니다. 그렇죠. 해버리니까. 보세요. 70억에서 110억이면 딱 30% 분기별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50% 아닌가요? 아 50%요. 네. 대충 50%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56% 정도입니다. 와 이걸 제시해줬으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나중에 한번 계산을 제가 대충이라도 해봐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이제 PR 기준으로 보면 포워드로 보면 비슷한 같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이거 한마디가 33%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많이 가면 33%도 동시효과에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큰 숫자였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총이 천조잖아요. 시총이 천조인데 지금 대충 25% 올라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250조가 올라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역사적 신고가인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계부로 만들어요. 돌파계부로 만들어서 250조를 신고가를 낸 기업이 다음날 주가가 폭락한다. 그것도 생각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뒤에 뭐 그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것만 해서 오 그래 매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자 보시죠. 밑에가 이제 마진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대단한 회사예요. 평균 64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4.6이 나왔고 보면 YOY로는 0.9포인트가 떨어졌는데 QOQ로는 1.3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도 올랐다는 얘기는 재고 다 쓰고 없다는 얘기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비싼 거 팔아먹었다는 뜻이에요. 아 재고가 없다고요? 재고 다 떨었다는 뜻이거나 재고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재고 다 떨린 거고 그러니까 저가 매출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단가 비싼 걸 더 팔아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이던스에 뭐라고 했냐면 68.6에서 70. 그러니까 저는 갭으로 볼게요. 저는 난갭으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갭으로 보면 68.6이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베이시스 포인트래요. 그럼 68.1이잖아요. 낮게 봐도 그러면 68로 봐도 3.4가 3.5가 더 오른 거죠.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게 매출에서 매출 원가 딱 빼고 그냥 원가 빼고 얼마나 그거가 매출 총 이익률인데 그게 이번에 나온 게 64인데 64.6인데 원가가 그러면 30... 100원이면 원가가 35원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익인 거고 그런데 그게 앞으로 더 높아진다고요? 이게 3.5 정도 더 높아질 것 같대요. 68.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110억 달러로 더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50% 이상 매출이 더 나오는데 마진도 높아진대요. 그럼 원가 이제 떨이 하든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재고 없다는 얘기예요. 재고 없고 비싼 거 팔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용이 보시면 영업 비용이 이제 25억 달러. 이건 뭐 꾸준히 비슷했었습니다. 25억 달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은 YOY로는 30% 떨어졌고 QOK로도 3%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다음 분 2분기에 27억 달러니까 그렇게 늘지 않아요. 매출이 50% 이상 늘었는데 비용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괜찮은 숫자라는 게 깜짝 놀랄만한 숫자였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 지금 동시효과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는 뭐냐. 와 시장 이렇게 좋았으니까 막 이게 나 사고 싶어 이럴까요? 제가 볼 때는 쇼커버의 가능성이 더 커요. 이게 쇼커버라고요? 네. 쇼커버 때문에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내가 거기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미친듯이 사고 있지는 않겠죠. 쇼커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매수세도 있지만 쇼커버가 지금 급한 거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쇼커버의 기술주에 대한 쇼커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좋은 현상? 네.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쇼커버들이 지금 절절 매는 상황이 말씀이 맞다면? 그렇죠. 작년에 번 거 오늘 좀 토해내는 그런 날인 거죠. 다른 분들도 쇼커버 맞죠? 내가 봐도 쇼커버. 그렇죠. 이렇게들 말씀하시네요. 250조를 한 방에 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데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분야별로 한번 볼까요? 분야별로? 실적 이제 하이라이트를 제가 뒤에 또 보여드릴 텐데 요약을 해보면요. 특이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자꾸 늘어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60%까지 왔고요.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최신 GPU를 탑재를 해야 최신 데이터 센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야 우리 H100 깔았어. 이거하고 아닌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가 H100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갑자기 50% 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 AI 플랫폼이랑 라지 랭기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시작한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플랫폼이라면요. 플랫폼으로 사람을 묶어둘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안 한 게 없거든요. 다른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회사들에서도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다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다 하잖아요. 컴퓨팅 파워도 제공하고 다 해요. 그런데 엔비디아 소프트웨어가 그 와중에서도 잘 팔린다는 건 그만큼 강점이 있다는 거죠.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걸로 사람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현재 배출은 별 게 없지만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월요일날 얘기했던 거 그럼 이제 곡괭인가 진짜 팔리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있다는 거잖아요. 매출 나오는 걸로 보면 실제로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그 수요를 엔비디아가 현재까지는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상이 AMD나 여타 다른 회사들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퍼져나가겠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지금 보시면 실제로는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금 YOY로도 14% 증가하고 QOQ로도 18%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36억, 42억 이렇게 느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이밍 부분에도 게이밍 부분도 보시면 38% 떨어졌었는데 QOQ로는 22% 증가하는 그러니까 1분기에 반토막 YOY로 반토막이 딱 나죠. 지난 분기에 반토막 났다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고 다 정리했다라는 거고 이게 64억 달러니까 실제로 요거 두 개 합치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분이 YOY로는 114% 성장했지만 QOQ로는 1%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1% 성장했다고 슬픈 게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 전체가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자동차 관련 매출이 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조금 테슬라나 물론 테슬라는 다릅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비아디나 독일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쪽이라서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이번 매출이 쉽지가 않구나. 1분기 매출이 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가 2, 3, 4월이니까 2, 3, 4월에 자동차들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다. 안 좋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말고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 외의 회사들이 이쪽 관련해서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또 그걸 알 수가 있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만 볼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계시는 수많은 서학개미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이걸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갑니까? 타야 됩니까? 미리 얘기를 할까요? 끝에다가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 네. 그러면 그걸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거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안 싸요.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오늘 밤이 지나면 그냥 TTM으로 PER이 180이 될지 200이 될지 몰라요.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포워드로 전일까지가 60일 이랬었으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80 가까이 가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매출액 증가율이 52.9%거든요. 지금 이 가이던스대로 간다면 그리고 순이익도 같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PER이 약 33% 하락합니다. 나머지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주가가 약 33% 상승하는 게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전일 밸류에이션은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아마 33% 정도 30% 내외로 상승해서 동시효과에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거 작성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세 가지죠. 사냐, 사냐, 보유하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우리는 테슬라 자동차의 인공지능과 같아요. 좌회전할 거냐, 직진할 거냐, 우회전할 거냐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거냐, 팔 거냐, 살 거냐 진짜 고민되네요. 인공지능이든 인간의 지능이든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I에게 일단은 한번 물어봤어요. 높은 PER을 가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의 통계적 성과는 어떠냐라고 바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답은 없대요. 투자 수익률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제가 되게 놀란 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PER이 높은 주식은 PER이 낮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모두 될 수 있는데 PER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따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갈 사람들은 신고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고가에서 일반적으로 막 튀고 갈 수도 있지만 시장 여건이 좋다면 튀고 갈 수도 있지만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전 이 문구가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절할 자신 있으면 들어가라. 이건 이미 투자 영역은 벗어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당분간은 트레이딩의 영역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바다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위험하기만 한 거냐. 그건 아니다. 높은 수익률에 대한 잠재력도 있다. PER이 높은 주식은 종종 성장주로 전반적인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의미한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장 기대치가 충족되면 투자자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 표현으로 바꾸면요. 다음 가이던스가 나왔잖아요. 이 가이던스를 충족을 어떤 식으로 시킬 거냐. 중간중간에 뉴스들도 나오고 뭐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 가이던스를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충족을 시킨다면 다 올려야죠. 목표가를. 그렇죠. 여기서부터 더 올려야 되겠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기업의 수익 성장률을 잘 봐라라는 거고 기업이 경쟁률이 혜자가 있는지 한번 보래요. 경쟁력이 어디 있는지 강력한 위치에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이 뛰어난 사람인지 거의 버피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만족시키는 세 가지 가운데 일단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높은 PR 적용받는 AI 주식인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대단해요. 엔비디아 지금 주식 살지 말지는 귀하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성에 달려있다. 엔비디아는 고성장 기업이고 혁신적인 강력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향후 AI는 몇 년간 크게 성장할 거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식은 PR이 175를 넘는 듯 고퍼다 이거. 그런데 이거 아까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뺄게요.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엔비디아는 몇 가지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한번 볼까요? 구역의 수익 성장률 굉장히 좋죠? 일단 마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경쟁력도 있는 회사입니다. 기업의 경영진 젠스왕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미국 성장주에서 두 명의 대단한 CEO 경영자 아니요. 구라빨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말로 실적을 움직이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나스닥에 두 명이 있거든요. 실적이 좋든 나쁘든 새치혀로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이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 형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젠스왕이거든요. 젠스왕 전 대단한 경영진이라고 생각해요. 이 새치혀로 물론 이제 그걸 다 이게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을 가지고 다 입증을 했죠. 실제로 그걸 만들었잖아요.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장치도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차 만들 거야라고 우겨가지고 실제로 180만대를 이제 올해 팔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죠. 두 분은 굉장히 뛰어난 경영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컨퍼런스 콜 가기 전에 저한테 누가 그런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냥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딱 한 가지 생각해라. 나보다 더 비싸게 살 놈이 많은지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380이에요. 만약에 390이에요. 그러니까 390달러라고 치고 엔비디아 주가가 이걸 누가 420에 혹은 440에 사줘야 내가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뭐 정확하진 않지만 좀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게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인간이라는 게요. 주가가 막 떨어져서 엔비디아가 300달러라는 게 1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그 사람들의 파는 논리는 똑같거든요. 과연 내가 이거 100달러에 팔았을 때 이걸 사줄 사람 150달러에 팔았을 때 사줄 사람이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매도할 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돼요. 그 논리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객관화할 수 없잖아요.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를 그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바드도 얘기했듯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장주 PR을 높게 받는 주식들의 특징은 그런 변동성도 크지만 이게 가이던스를 충족시킬 때마다 굉장히 큰 성과로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해보면 400달러가 됐을 때 이거를 사줄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400달러가 됐을 때 이거를 살 사람들은 이 회사가 이번 풍기뿐만 아니라 다음 풍기 그 다음 풍기 그 다음 풍기도 매출액이 계속 50% 이상 성장할 거야라는 확신을 얻으면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부동산으로 바꿔볼까요? 저 건물이 월세가 100만원인데 다음 달에는 150만원 받고 그 다음 달에는 225만원을 받고 그 다음 달에는 300만원 받고 이러면 그 가격에라도 산다 이거죠.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럼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컨퍼런스 콜에서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성장은 제가 느끼기에 데이터 센터하고 재고 소진 때문에 나타난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듣고 싶어 한 말을 딱 해줍니다. 데이터 센터하고 재고 소진 때문이다. AI는 H100에 강력한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자동차, 금융, 의료, 통신 등등 전부는 여기서 막 회사를 읊어줘요. 블룸버그도 AI 지금 블룸버그 GPT가 나왔다. 어떤 거 쓰기에 H100이지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의 받을 수 있게 자동차에서도 아까 말씀 지금 이번에는 BRD 얘기를 했어요. BRD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였고 금융 관련 얘기도 의료도 이번에 AI 관련해서 식물질도 찾고 임상하는 과정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환상이 신기류 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DGX 온프레미스에 배포하든 클라우드를 통해 배포하든 엔비디아 AI 소프트웨어 액세스가 가능하다.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하드웨어일 뿐이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드웨어일 뿐이면 지금 받는 밸류가 너무 비싸거든요. 이게 고객들을 계속 묶어둘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리 선도적인 기업이라도 이게 플랫폼으로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향후 나아갈 수 있으려면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에서 강력한 파워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리응답에서 이 얘기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요가 강력할 것이라고 당신은 얘기를 했는데 2분기 말고 3, 4분기가 더 좋대요. 젠슨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수요가 많다면 공급할 수 있냐 이거죠. 언제 생산을 그랬더니 젠슨 왕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미리 해놨다. 우린 미리 해놨다. 된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SMC도 같이 올라가고 있군요. 우리 TSMC에 미리 주문해놨다. 다 된다. 그래서 TSMC가 올라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반도체 회사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멋진 말이에요. 엔비디아의 핵심 가치 제안은 이거랍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저렴하다. 제가 알던 거 전혀 다르잖아요.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저렴한 솔루션이다. 이건 부품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스택 전 과정을 통틀어서 최고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싸다. 이거죠. 이 가격 사실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은 H100을 하나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8개를 넣어서 DGX를 사고 DGX를 스택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서버로 사고 이런 식으로 사고 있는데 그 가격을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격을 놓고 보면 이게 제일 싸다는 거죠. 성능 대비 가격이. 그렇죠. 성능 대비 가격이 제일 싸다는 거죠. 제일 비싼데. 이런 표현은 좀 안 좋긴 한데 니들이 AMD나 인텔 거 갖다가 뭐 꼽고 뭐 어떻게 만들어 봐봐. 그거 훨씬 더 많이 때려놔야 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나마 우리가 제일 쌀걸 이런 자신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에 있답니다. 우리 소프트가 더 좋아. 니들 하도 암만 끼워봐. 소프트웨어에 잘 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 전문 지식과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나른데 우리처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성능이 이거 다 칩 하나의 성능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성능을 뽑아낼 건지 너네 해본 적 있어? 네. 공장 돌려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났더니 뭐 지금 기본적 분석상으로 봐도 엔비디아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이 큰 주식을 신고가를 갭을 30% 띄워서 뚫는 거 봤어요.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조단익이었다. 1조 2조가 아니에요. 천조예요. 천조. 아니요. 조 달러 트릴리언 천조 기업이 250조를 띄운다? 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30조거든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시총을 개부로 돌파시킨 거예요. 말 그대로 달에 갔죠. 테슬라 아니 머스크 봐야 됩니다. 이거 말로만 달에 갈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보나 기본적으로 봤을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거나 차익 실현하거나 상관없어요. 이익에서 이익의 폭이 약간 줄거나 늘거나 이 정도겠죠. 네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엔비디아 10배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가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 있을 때는 우리가 100달러에서 계속 떨어질 때는 저게 계속 떨어져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싸다고 밸류에이션 상 싸니까 사서 내가 몇 년간 들고 있을 수 있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가 낸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총이 지금 1250조 최소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5000조 갈 거니까 얘가 그러면 애플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고 많으면 2배 정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장기 투자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하시든지 타이밍 보고 손절을 하시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AI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아 이제 지긋지긋하다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해라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그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결과가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또 얘기가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좀 조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엔비디아 이야기 실적 발표 아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판승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예를 들면 ех 내용 그치로 자+, 그치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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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